예 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하시는 공부도 잘 되고 계시고 예 오늘이 8월 17일 인가요 8월 17일 이제 8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예 이제 한 두 달 정도만 고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완전히 뜨거운 바람은 안 불은 것 같아요 그쵸 찬바람 불면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요 페이지 잠깐만 좀 표봐 주실래요 2편 이라고 되어있는데 자 이제 우리 2편이 이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1장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파트가 있죠 이쪽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에서는 이제 한 문제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제도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가끔 아주 가끔 두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냥 한 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특례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요 누구만 신고하고 허가 받고 뭐 이런 뜻이에요 외국인만 외국인만 그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있는데 여기서 한 두 개 내지 네 개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줄여서 부심법은 이 파트하고 즉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하고 토지 거래 허가 파트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포상금에서 안 나오거나 하나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이제 34회 때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는 좀 한 해 쉬고 공인중개사포 포상금이 출제될 가능성이 좀 많죠 유동중부여는 어차피 이제 토지 거래 허가랑 관련되어지는 부분이라서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아무리 안 나와도 7개 많이 나오면 9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8문제만 잡아도 20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우리 배점이 이제 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는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대부분 문제를 맞추시면 그 중개사법에서 90점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좀 틀리면 뭐 한 60점 한 70점 이 정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좀 득점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쭉 넘어가서 대표 유형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른 것 뭐 이래서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했는데 어 일단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3개가 있죠 뭐뭐뭐 있어요 토지 건축물 지위 요렇게 이제 3가지가 있고 여기서 이제 거래라고 하면 거래 거래라고 하면 뭐하고 뭐가 있냐면 매매와 공급이 있죠 이제 붙여가지고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물건 3개 뭐뭐뭐 토지 건축물 지위 그 다음에 계약 2개는 매매와 공급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1번 보면 매매라는 말 나왔잖아요 매매면 신고하는 게 맞는데 며칠 안에 신고해야 돼요 30일 근데 여기 보면 장금 지급일 뭐 이런 함정을 하나 걸어놨는데요 장금 지급일 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요거 장금 지급일이 아니고 뭐 한 날로부터 따져야 돼요 어 계약 체결 일로부터 따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다 우리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 또 틀린 데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볼래요 뭐가 틀렸나 뭐가 틀렸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빼야 됩니다 요걸 이제 빼고 신고관청에 어떻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정확하게 옳은 표현이에요 어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 단독 신고도 가능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경우는 뭐냐면 여기다 이제 붙여줘야죠 이런 걸 이제 단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가 본문이고 뒤에가 단서인데 그러니까 요거 본문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되고 뒤에 단서로 붙여줘야 되는데 단 일방이 뭐 하면 거부하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지 그러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1번은 완전히 틀린 말이고 2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이면 규제 지역이죠 규제 지역 이런 규제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실거래가를 안 따지고 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뭐 이건 좀 써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매수가 국가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매수가 국가라면 자금 조달 계획이니 입주 계획이니 이거를 국가가 써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뭐 시군구에다가 국가가 무슨 돈으로 이거 살 거예요 이런 거 알려주는 것도 좀 웃기죠 그래서 매수인이 국가 등일 때는 이거 써낸다 안 써낸다 안 써내요 이거는 국가 등일 때는 제외 3번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행정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 있는 거 제주시랑 석유포시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한 번만 적어봐 드릴게요 강원도도 특별자치도죠 강원도 원주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원주시장하고 제주시장하고의 차이점 원주시는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자치시라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자치시 그러니까 여기 시장은 뭐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이 되는 거예요 선거 통해서 근데 여기 행정시는요 이제 도지사가 임명하는 뭐 이런 방식이죠 근데 공통점도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여기 시장도 여기 시장도 어차피 시장이니까 뭐에 해당이 되어줄 수는 있어요 신고관청 그래서 시로 끝나니까 자치시든 자치시든 비자치시든 시장으로 끝나면 뭐에 해당이 된다 신고관청에 해당이 된다 다만 뭐가 있는 시장은 또 될 수가 없냐면 구가 있는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장은 시장이지만 신고관청이 될 수 없죠 왜 될 수 없어요 구가 있으니까 구 없는 행정시 구 없는 자치시 이런 데 이제 신고관청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3번은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아 얘가 신고관청이 된다 그랬는데 근데 여기 특별자치도지사가 여기가 틀렸네 얘가 신고관청이 되는 거죠 4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라고 했는데 개공이 이제 중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개공이 그러니까 이제 개공이 있으면 무조건 개공이 하고 누구는 신고를 안 하고 당사자는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번은 어때요 4번 맞네요 자 5번 개공이 실거래 가격을 거주수로 신고했다 뭐 이런 말 나왔어요 실거래 가격을 거주수로 역방향화 살펴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걸 이제 우리 줄여서 거짓 신고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 신고 이 거짓 신고하게 되면 일단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100분의 5가 아니고 100분의 10이 맞고 그렇죠 요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오나요 포상금 안 나오나요 포상금 나오죠 이 포상금은 몇 퍼센트를 줄 거냐면 20% 줄 건데 한도가 있죠 한도 얼마 한도 천만원 한도 일천 한도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아닌 거 신고 대상 거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그 거래는 두 가지만 신고한다 그랬죠 뭐하고 뭐만 신고한다 그랬을까요 매매하고 공급 여기서 매매는 신고해야 되고 건물이니까 건축물 그 다음에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되고 여기도 공급계약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계약 신고해야 되고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 여기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를 제외하고는 신고하지 않으니까 요거 이제 제끼시면 되겠고요 요 앞에 나오는 요 법들 요거 다 무시하셔도 괜찮고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할게요 여기 뭐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여기는 없지만 빈집 관리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주택법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주택법 자리에 건축법 들어가면 요것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 함정 걸 거 없거든요 건축법을 빼면 그러면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물량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얘는 몇 세대 몇 호 이상 30세대 30호 이상 공급할 때 주택법 적용을 받고 거기에서 한 세대 적거나 뭐 이러면 무슨 법 적용 받아요 그때는 이제 건축법 건축법에 의해서 공급하는 계약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앞에 나오는 법들은 간단하게 푸시면 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하나 더 나오죠 2번이 있는데 이건 모두 골라라 뭐 이랬어요 공급계약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 여기도 공급계약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도 신고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빈집특례법 이거에 의한 매매계약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신고하는 건가요? 네 자 넘어가시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으로 오른 것은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라고 했어요 요렇게 한번 밑줄 한 번만 해줄게요 그리고 왼쪽으로 좀 빼보면 이게 무슨 얘기에요?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라는 것은? 개공 없이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개공 없이 개공 없이 당사자 간 거래를 했대요 그러면 누구가 신고해야 돼요? 당사자가 공동으로 그래서 여기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요렇게 채색 한 번 잡고 일단 별표를 하는데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고한다라는 얘기 말 뜻인 공동으로 뭐하고 뭐를 해라 서명 또는 날인을 해라 뭐 이런 얘기에요 그럼 제출은 어떻게 하고? 일방이 공동으로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죠 갖다 내는 것까지 같이 와서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제출은 누가 하고 일방이 하고 그러면 이 제출을 대행할 때 제출을 대행할 때 화살표 한 번 전개해 볼게요 제출을 대행시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제출을 대행할 때 당사자 쌍방에게 우임을 받은 자 아니면 일방에게 우임을 받은 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공동으로 뭐 또는 뭐를 하래 서명 또는 날인 그러니까 서명 또는 날인은 같이 하는 건데 제출은? 일방이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제출을 대행하는 거 그러면 공동으로 우임을 받은 쌍방에게 우임을 받은 데 일방한테 우임을 받으면 돼 일방한테 그래서 제출 대행은 일방에 우임을 받은 자 받은 자가 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서 이제 일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출을 대행하는 거잖아 서명 또는 날인을 대행하는 게 아니고 자 2번 전자 전자라는 단어 동그라미 쭉 넘어가다 보면 대행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이 전자라는 방법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방문 신고에 한해서만 대행이 가능합니다 3.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 국가 등도 일단 신고 업무자인가요? 예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이제 단독으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가 신고를 대행할 수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국가라는 개념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누가 신고를 하라는 거야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되니까 제출을 대행할 수밖에 없지 뭐 그렇죠? 국가라는 개념이 뭐 이렇게 신고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4번 개공이 방문 신고로 방문 신고 방문 동그라미 이거 할 때 소공이 대행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이라서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방문이라서 뭐는 안 되고 전자적인 것은 안 되고 이때 이제 소공이 5번에 그게 질문이 나오는데 소공이 이제 그 제출 대행을 할 때 뭐를 가져갈 거냐 뭐 이런 얘기죠 신고서를 제출을 할 때 개공에 신분증 사본이 전부된 우임장을 제출해라 뭐 이랬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틀린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공이 제출 대행을 할 때 뭐만 가져가면 돼요? 신분증, 자기 신분증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공 본인의 소공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제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우임장은 따로 안 가져가도 되고요 여기서는 우임장이 들어가기는 해야 돼 여기서는 일방의 우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때는 우임장 들어가는데 여기는 우임장 안 들어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소공은 관청에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모르고 있어요? 얘가 소공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일단 고용신고가 되어줬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자 4번 오른 것 뭐 이랬어요 오른 것 신고 기한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지 60일 아니고 30일이에요 60일짜리는 누가 신고할 때 60일짜리가 있죠? 외국인 특례신고가 60일짜리가 있긴 하죠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공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이나요? 아니면 서명 민날이네요? 또는 날인이죠 민날인은 확인설명서고 거리계약서만 하고 관할 등록관청에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일단 등록관청이라는 개념 문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고관청이고 등록관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한 번만 적어드릴까? 신고관청과 등록관청은 정확히 표현하면 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말이에요? 좀 다른 말이지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면 여기는 뭐를 관할하는 시군구 물건 그러니까 신고대상 물건 소재지 시군구 여기는요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똑같이 시군구는 맞는데 여기는 물건 소재지 여기는 사무소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제출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뭔 관청에다가 신고관청 이런 함정은 조금 어려운 함정일 수 있어요 자 3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반 때는 거래당사자와 개공이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 단독으로 개공 단독으로 해요 개공 단독 신고 그러면 얘네는 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요?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 조차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신고서를 개공이 단독으로 제출하잖아요 얘네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안 해? 안 해 그것도 안 해 얘 혼자 하는 거예요 얘 혼자 그래서 서식에는 당사자, 개공 이렇게 3명이 쭉 있는데 개공이 신고할 때는 얘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서명 또는 날인도 안 합니다 그냥 누구만 하는 거야 이거 개공만 하는 거예요 이것조차 안 해요 개공이 개공의 의무니까 단독 신고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4번 당사자 중 일방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뭐 그럴 수 있죠 단독으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단독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에 일단 여기다는 번호 하나 좀 매겨 볼게요 일단 이게 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 사유서 그리고 나 혼자 계약이 됐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좀 가져와야 돼? 거래 계약서 4번을 첨부 해줘야 돼 1 그래서 1과 2가 들어가야 됩니다 1과 2가 들어가야 되고 관청에서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5번 농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농지증을 받으면 이라고 했는데 농지증은 어디 가서 받아요? 시구읍 면에 가서 받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서 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서 하죠? 이제 시 군 구 제가 이거 왜 구분해 드리냐면 관청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청이 다르니까 농지증을 받았다고 해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반대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농지증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도는 관이 다르니까 서로 뭐하다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해도 농지증 받아야 되고 반대로 농지증 받아도 신고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한 것으로 본다 라는 말인 틀린 말입니다 이거 오른 거 찾는 거죠? 4분만 오른편에 돌아가네요 ok 5분만 những